토요일과 일요일은 급증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울마당로 109번지 일대 걷고 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중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어울마당로 109번지 일대 걷고 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대 지하철 6번 출구 뒷길로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인데요.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번지에서 126번지 일대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시간에는 주차장 폐쇄로 불법 주차 시 단속 및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관내 주민들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또는 마포구 교통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